열기를 더해가는 문타트 레이스! 서킷은 불꽃으로 채워진다! 제트카트와 기갈로이드로 변신해 기사의 자리를 차지하라! 가라, 그라버스트! 롱! 지금이야! 에볼루션 제트, 랜스하다! 롱! 에볼루션 제트! 롱! 에볼루션 제트! 롱! 에볼루션 제트! 롱! 넌 에볼루션 제트 못해! 크랑프리 우승도 못해! 기사다는 것도 절대 못해! 루이! 네 경기를 다 지켜봤다만, 과연 형들 말대로더구나? 어머니? 루이! 너와 나의 약속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? 만약 기사가 되지 못하면, 브로이 성을 팔아버리고, 귀족 징후를 반납한다니! 그리고 넌, 우리 골드 상위를 위해서 일하는 것! 네! 왜 그런 약속을 한 거지? 그 영광은 과거의 일일 뿐! 새어머니는, 브로이 성과 재산을 몸상으로, 돈으로 바꾸려 하거라! 진! 미안해! 다음 대결 상대한테, 이런 얘기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! 아니! 너의 각오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! 하지만! 나도 봐주진 않을 거야! 세나 동지님이랑 결혼이 걸려있으니까! 로라!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! 아사신이라도 돼! 너 거기 안 써! 도대체 왜 안되는 거야! 도대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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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!